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사법부를 그냥 수중에 넣기 위해 가지고 김명수 신인대법원장을 이렇게 필두로 해가지고 양성태 전 대법관이라든 대법원장 등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주범들이다 이렇게 몰아간 사건이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시작부터 양성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감방에 쳐넣는 것이 그렇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반드시 한번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부에 있는 특히 좌파진영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죄를 그냥 정해놓고 저놈을 그냥 감방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냥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방에 쳐넣는데 검찰이 세퍼드 이상으로 완전히 사냥개 역할을 한 그런 사례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양성태 전 대법관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저 친구를 감방에 쳐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부풀리고 해 가지고 완전히 개인을 그냥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입니다. 채굴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름 전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딱 터지니까 조선일보는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의 논조가 한동훈 씨를 가능한 여러분들을 텄지 안 하는 쪽으로 윤 대통령을 텄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냥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 사건의 여러분들 가장 큰 책임자는 김명수 씨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씨가 그런 목표를 여러분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한동훈 씨하고 그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인 거죠. 그거를 조선은 가능하면 터치를 안 하려고 그냥 이리쏙 저리쏙 그렇게 이런 기사를 다루지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기사입니다. 김명수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이렇게 김명수 책임론을 콕 찍어서 여러분들 지적한 그런 언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초점을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법평정권 남용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탄희 씨 용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탄희 씨가 그런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것을 2017년 2월 달에 거론했고 이걸 받아 가지고 동작골에서 여러분 당선됐던 이수진 씨 이수진 판사가 여러분들 뻔뻘질을 했고 그 인물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탄희 전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정부와 일제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 이게 다 부정성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형련 전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차원 진상조사 요구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1차 대법원 자체 조사 2차 대법원 자체 조사 3차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법원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여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명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런 사법농단을 내 여러분들 펌프질을 하고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다 앉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시계를 조금 더 확장해보게 되면 불과 여러분들 4년 만에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김명수가 문정권의 여러분들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 바로 이 사법행정권 남용수 산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2017년 3월에 판사 블랙지스트 의혹이 보도가 됐고 이탄이 그다음에 2018년 5월까지 3차 1차 2차 3차 대법원 자체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이게 무산되니까 김명수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수사를 착수했고 2018년 9월에 검찰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11일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2019년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이것도 다양한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다가 검찰이 크게 여러분들의 계가를 올린 사건이 2019년 2월 기어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한동훈 씨를 필두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감방을 쳐 놓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 면제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본인들의 입신 출시를 위해서 이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3월 달에 전직 현직 판사 신명 불구속 기소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한동훈 씨 건이나 윤 대통령 건을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논조라는 것이 얼마나 비급한지 이번에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지적을 했어야 되죠. 김명수를 지적하는 것처럼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회 적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전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언론들을 보고 이미 몇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시청자들로 한번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몇 차례 나누어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자체 조사에도 무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검찰 수사를 여러분들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죄를 만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1차 2차 3차 해가 다 여러분들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판가라면 됩니다. 3차 진상조사위원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맡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조사위원회 결론을 뒤집었고 이건 본인이 의견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나 이런데 하명을 받았거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인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난 낮다고 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항상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법원을 벌컥 뒤집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김명수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2018년 5월 28일 취재진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냐고 묻자 김명수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9월 13일 날 문재인이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6기전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의혹을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감방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법원 식구들 앞에서. 그러자 김명수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당시 행사장에서 문무일 검찰정당도 이를 들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라는 것은 하시라도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판사들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기어코 저 인간은 감방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양성태 전 대법관의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 행정체를 10시간 압수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소환 조사를 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법원에 이른 고위직들이 이 사건으로 떠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지검 제3차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 씨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47개 혐의를 만들어서 이러면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판단에 따르게는 그냥 사냥개에 들인 겁니다. 검찰이 그냥 검사들이 그냥 사냥개처럼 날뛴 겁니다. 정권의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냥 대법원장을 그냥 감방에 쳐넣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냥 불도저가 풀갖고 새 퍼터처럼 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적어도 위 사진에 나온 인물들은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됩니다. 법관들이 벌인 무고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의 적폐청산 사냥개 시절에는 사납고 날세더니 좌익청산에는 손을 놀고 있습니다. 317명이 여러분 다 찬성입니다. 이게 저는 윤 대통령 지도 답보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 이중성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47개의 제목 가운데 하나도 유죄인 것이 없네. 검사들 어떻게 조사하고 기소했나 이 경우에 해당 검사들을 처벌받아 되는 거 아닌가 무고한 시민을 했고자 한제 책임을 매낼 수 없다. 291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법원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기획수사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동료 법관들을 감옥으로 늦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었고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이 무리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만들었다. 범죄의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5년 정도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 22일 날 2차 조사 결과 발표 5월 25일 날 3차 조사 결과 발표 그러니까 대법원장 정도도 그냥 기획을 해서 관역을 삼게 되면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들 감방을 가고 없는 제로가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은 사냥개처럼 물어뜯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건이 일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